퍼포먼스 비디오를 촬영을 하려고 해요 그거를 연습을 하러 연습실에 갈 겁니다 네 일단은 여기 은혁입니다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보면 Get Ready With Me 라는 걸 하시잖아요 외출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&E 앨범이 곧 나오는데 그 안에 콘텐츠로 퍼포먼스 비디오를 촬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일단은 여기 채널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D&E 앨범에 있는 신곡, 수록곡 중에 한 곡을 발매되기 전에 미리 일단은 여기 채널에서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연습을 하러 연습실에 갈 겁니다 연습실을 가기 전에 제가 어떤 준비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옛날 그 느낌이네요 스타의 셀프 카메라 옷을 먼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을 옷을 먼저 옷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츄리닝 입죠? 츄리닝 입는데 츄리닝도 예쁘게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늘은 좀 셋업으로 예쁜 걸 입어보려고 해요 그렇게 입고 이제 한 초반에 좀 연습을 하다가 최종 연습이나 뭐 한 두 번쯤은 츄리닝 말고 청바지나 약간 뭐 그런 옷을 입고 춤을 춥니다 약간 어떤 좀 핏되는 옷도 한번 입고 춤을 춰줘야 몸의 어떤 그 라인을 좀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츄리닝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옷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스타일리스트 동생이 브랜드를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선물들을 보내줬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입으려고 합니다 뜯어보질 못했어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무슨 색 입을까요 여러분? 그레이가 있고요 연보라가 있고 약간 이거 먹색이라고 하죠 약간 그레이인데 밝은 그레이 이 색깔을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상큼하게 약간 이런 연보라도 한번 아 근데 이게 또 곡의 분위기를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연습할 곡이 약간 이런 좀 상큼한 느낌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 그런 곡이기 때문에 이거를 입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보이시나요?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시죠? 이것도 거울샷 보여드려야죠 자 여기 포인트가 이렇게 예쁘게 있는 보통 약간 이런 데서 이렇게 셀카 많이 찍으시지 않나요?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도 한번 그런 걸 해볼까요? 근데 어디다 올리지?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입으면 덥지 않아요? 할 수 있는데 저 일부러 조금 덥게 입고 좀 땀을 많이 흘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뭔가 좀 하고 있는 느낌이 나니까 하다가 더우면 이거 이렇게 벗고 반팔 입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씻어야죠 세수하는 걸 또 보여드리네요 자 또 이 헤어본들을 하고 금방 하죠? 뭐 세수는 뭐 늘 하던 거니까 자 그러면 스킨로션을 바르겠습니다 세수하면 항상 물이 여기 이렇게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자 이건 뭐 다 소개해드렸죠 여러분? 거의 다 썼어요 세수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? 얼굴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아 에센스 안 발랐다 아 원래 이거 발랐어야 했는데 아 깜빡했다 오늘 건너뛸게요 오늘 이거는 밤이 아니니까 오늘은 안 발랐겠습니다 바로 수분크림 발라야 되는데 저 방에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오 이제 제가 카메라 설치까지 싹 하고 이제 유튜버 갔죠 여러분? 아 냉장고를 보여드리기로 했지 냉장고 안에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네 이 수분크림은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요 뭐 왠진 모르겠어요 그러라고 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금 더 퍼서 손바닥에 넣고 이렇게 손에 녹여서 자 세수를 하고 스킨케어까지 끝을 냈습니다 그럼 이제 가방을 써야죠 원래 뭐 보통 연습하러 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거든요 아 립밤! 핸드폰이랑 립밤 딱 그렇게만 가지고 가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또 식단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물이랑 프로틴을 따로 넣어가지고 갑니다 약도 좀 가지고 가야 되고 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요즘에 여기다가 그 요 보냉백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넣어가지고 가는데 주방에 있습니다 따라라라따 아 진짜 프로 다 됐다 이제 준비물 쉐이크 컵 저것도 텀블러라고 하나요? 자 여기에 사료가 아닙니다 그나마 여기 제일 낮더라고요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다섯 아 네 스푼 네 스푼이에요 끝! 안 돼 나가기 전에 하나를 먹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리 설거지 해둔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딱 300까지만 딱 담습니다 닫고 쉐이크 잘 탔어 이거는 바로 좀 뜨거운 물을 좀 담가 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설거지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가득 채워서 넣고 이따 밤에 와서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아까 챙겨둔 아까 챙겨둔 이 백에다가 물이랑 보조 영양제만 좀 몇 개 넣어서 저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Get ready with me 이거 맞겠죠? 어쨌든 자 그럼 가시죠 연습실로 가겠습니다 연습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 28분이고요 7시부터 연습이라서 먼저 저 도착해가지고 아직도 오랜만에 춤추는 거라서 몸 좀 풀고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습실을 뭐 좀 보여드리든지 갈게요 연습실에서 만나요 안녕 자 연습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로 역시 우리 민호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안무를 담당한 너 근데 이름 따로 있지? 저요? 잘 안 쓰긴 합니다 뭐지? 네 단호라고 합니다 단호? 단호? 네 단호하네 노을러브도 함께 작업을 했었었고 저 예전에 그 아는 형님에서 그 혼자 춤췄던 타다오 그 안무도 직접 담당을 했던 오늘 또 저의 이제 뷰티플라이어 이 안무도 담당해가지고 같이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몸 풀고 있겠습니다 지하 연습실이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원래 여기 천장도 그렇고 뭐 지금 여기 지금 아주 뭐 삐까뻔쩍하게 잘 돼 있지만 사실은 여기가 습하고 곰팡이도 막 있고 구조는 뭐 비슷해요 이렇게 진짜 큰 지하 연습실이었고 저 연습생 때부터 저 처음 SM 연습실 오디션을 봤던 장소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막 유리로 막혀 있지만 이게 다 뚫려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그냥 바로 그냥 연습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한 요쯤에 문이 있고 이게 창고였어요 창고 H.O.T 선배님들부터 해가지고 그런 의상들도 다 여기 있었고 그런 어떤 창고 이런 문이 전혀 없었죠 그냥 진짜 뻥 뚫린 큰 연습실 아 몸 풀어야 되는데 저 이제 몸 풀게요 자 이제 6시 50분입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레네요 오랜만에 춤추는 거라서 자 첫째 날 연습 중인데 매우 힘이 들지만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오스피셔스 팀의 안무가 니민호 라고 하고요 저도 안무가 장기 훈이라고 합니다 너는 그 뭐 없어? 닉네임 없어? 도프 K라고 도프 K? 그리고 단호 혹시 이 채널명이 뭔지 알고 있니? 저 구독자 너 구독했어? 뻥치지마 진짜 맞아요 어? 야 뭐가 보고 있었던 거야? 평소에 은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? 일단 아주 존경하는 선배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리가 장난 아니죠 의리가 장난 아니죠 잘 챙겨주시고 맞아요 평소에 나의 그 저의 은혁의 댄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죠 팝핀 베이스와 세련델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고급진 기본인 것 같습니다 안무가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아티스트예요 근데 덕목이 베이스다? 그렇죠 말 다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 안무에 대해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일단 처음은 은혁이 형이랑 카톡에서 어떻게 좀 하고 싶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저번에 뭐 D&E 놀러업 같은 경우는 컨셉들이 있었으면 이번에는 감성과 앵글과 멋을 챙기는 그런 춤 은혁이 형의 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춤을 한편의 영화 주인공 같은 이미지를 연상케 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더 마무리를 해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네, let's go 네, let's go 자 이제 첫날 연습이 끝이 났습니다 이 안무의 이제 힘든 점 제 나이와 떨어진 체력 이게 안무도 어쨌든 운동이에요 운동이니까 꾸준히 하면 그만큼 늘고 다 몸에 베게 돼 있는데 아 오랫동안 춤을 또 못 춰더니 제 뇌보다 안 따라오는 거죠 어 그래서 포인트 안무는 시작 부분은 동무로 좀 몰입감을 줄 수 있는 연기와 어떤 안무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감정선이 있는 거를 조금 그런 포인트가 있고 중간에는 좀 구성 위주로 합, 그런 구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후렴에서는 이제 진짜 빵 터집니다 이제 이게 춤이다 막 으악 빡 빡 붕 빡 거기서 이제 막 터트리는 거죠 1절을 보여주는 거지만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정말 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흐름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도록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제 생각과 몸이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끼리 하는 말 중에 이제 이 불변의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된다 이게 막 안 되잖아요 안 될 때 더 한다고 해서 그때 안 돼요 그때는 안 돼요 자고 일어나면 싹 정리가 돼 있어요 최후의 수단을 쓰러 가겠습니다 잠을 자야겠어요 제가 꼭 연습을 열심히 해서 멋지게 완성을 해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퍼포먼스 영상 촬영할 때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실패 한번 élé는 우리 티레 저희 В будущ ciu 우리 tym Your от 감사합니다.